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초작입니다. 우리 고3들 이제 곧 3월 학평인데 묻겠습니다. 만점 받고 싶니? 어 선생님 그럼 뭐 지금 만점 받아야죠. 이제 저희가 수능 딱 목표로 삼고 꽤 오랫동안 겨울부터 해서 쭉 갔다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이상을 달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첫 평가니까 3월 학평에서 만점을 받아야 한다. 받고 싶다가 아니라 받아야 한다 라고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월 학평 꼭 만점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왜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미리 그냥 미리 만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가 아니고요. 만점 받으면 좋죠. 만점을 준비했다면 당연히 만점 받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는 6월 모의평가예요. 선생님의 커리큘럼과 교재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의 그 중요성 등등을 종합해 본다면 6월 모의평가에서 만점 받는 것이 우리한테 1차적 관문이고 3월 학평은 어떤 느낌인지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짜잔. 하 이거 계속 이걸 저기 책상에 두고 다니네. 3월 학평 중요하죠. 만점 받고 싶죠. 그리고 막 누가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3월 학평의 등급과 점수가 수능까지 간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왜? 왜 왜 그래야 돼?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혹은 더 나아가서 아니 무슨 데이터를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게 안 궁금해요? 선생님은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비슷한 걸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아니 그거는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월 학평에 2등급 받았다. 그게 수능까지 간다 그러면 놀 겁니까? 워낙 2등급만 받으면 놀아요? 아니죠. 만약에 또 반대로 3월 학평에서 5등급 받았어요. 아 이 점수로 대학 갈 건 없어. 나 이제 내려놓아야지. 정말 내려놓으실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그냥 하는 이야기 같아요. 혹은 국어, 수학, 영어는 오히려 사탄보다는 그게 더 뚜렷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사회탐구 강사고 이제까지 수도 없이 많은 제자들을 봐오는 과정에서 그건 모르겠는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하고 싶어요. 왜? 왜 3월 학평의 점수가 수능이야? 그때까지 수능 전까지 얼마나 다양한 공부를 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 것이며 얼마나 여러분들은 단단해지겠습니까? 만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전범이야? 이게 더 충격적이야. 잠깐만. 내가 아직 정치화법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회문화? 정치화법? 전범이라고? 어? 사회문화? 자료 분석도 안 됐는데 전범이라고? 여기 쫄지 말란 얘기예요. 이 점수 그대로 수능날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시작했기 때문에 서서히 공부에 재미가 붙어나가는 시기라서 선생님의 욕심은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2학년 때 미리 공부를 했다. 학교에서 충분한 내신 성적도 쌓았고 또 충분히 많은 기출문제도 풀어봤기 때문에 1등급 만점에 도전해 볼 만하다. 근데 만약에 안 배웠으면 어쩔 거예요. 선생님 지금 2학년 때 안 하고 3학년 때 처음으로 지금 정치화법 사회문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만점 받겠다 1등급 받겠다라고 해버리면 무척 부담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위축되고 그렇다면 이제 만점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초점을 두두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점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는데 만점 받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스템 코어 강의를 완강했다. 그럼 그 자체로 진짜 정법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겁니다. 선거도 3월 학평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진짜 만점 나올 가능성은 커질 겁니다. 사회문화 시스템 코어를 완강했다. 그러면 자료분석 빼고 개념문제 확실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자료분석 어떻게 할 건가 즉 계산문제 있잖아요. 통계게임이라고 하는 계산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에 대한 고민이 생길까 봐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는데 만점 받고 싶은 사람들은 시스템 코어 강의 정법은 30강이에요. 30강이고요. 사회문화는 21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면 충분히 완강할 수 있습니다. 만점 받고 싶다면 선생님 저 아니고요. 그냥 차근차근 진도 따라갈래요. 그러면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시스템 개념완성 현장 강의 버전을 수강 중인데 어떡하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치여법은 3월 학평전에 5-2단원 형사절차까지 현강 버전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건요? 뒤에 있는 건 알려드리겠죠. 사회문화는 3월 학평전까지 개념완성은 전범위로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16문제 그리고 정법도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16문제 맞출 수 있어요. 16문제까지 간다고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그렇다면 정치여법 남은 주제는 어떻게 할까요? 시스템 코어 강의를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 국제정치, 국제법, 국제기부 여기 다 합치면 한 3, 4강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듣고 3월 학평을 응시하는 게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버전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지지 마시고 그냥 현장 버전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2단원 형사절차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그 뒷부분에 있는 게 영 찜찜하다. 코어 강의의 뒤에 근로자의 권리, 국제정치 관점 정도란 국제법과 국제기구만 정리하고 들어가면 됐습니다. 다 풀릴 거예요. 선생님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시스템 코어 강의를 통해 이거 학평 응시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사회문화, 자료분석, 통계게임은 어떻게 합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료분석 문제 빼고 개념 문제만 다 마친다는 계획과 다짐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통계게임 강의가 3월 중순, 3월 한 말 정도인데 분명히 여러분 3월 학평 전에 통계게임까지 다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고 싶은 욕심은 있겠지만 통계게임이라고 하는 자료분석은요 어느 정도 문제를 풀고 강의 정도 들었다고 해서 또 다 풀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뭐다? 6월 모의평가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목표는 6월 모의평가 전에 개념 완성, 통계게임, 그리고 약점 공략 특강과 주요한 모의고사 6월 모의평가 대비 모의고사까지 선생님이 제작해서 드릴 거니까 그걸 통해서 6월 모의평가에 만점 빵! 화내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만점을 빡! 찍어주고 싶잖아요 솔직히 4월 학평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3월 학평과 4월 학평은 학기의 시작, 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성과를 어느 정도 내면 앞으로의 공부가 신나고 재미있고 또 뭐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 시작부터 만점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거지 뭐 꼭 만점 받아야 수능 날 만점이다 그런 건 전부 다 합리적이지 않다 3월 학평은 결과가 아닌 과정일 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성공, 성공, 대성공입니다 선생님 저 딱 중간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그럼 10문제 맞히세요 선생님 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6문제 정도만 제대로 맞혔는데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6문제 준비해왔던 과정 자체가 잘 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이제까지 만약에 이건 그래요 자기가 한 10문제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받았어 문제까지 풀었어 근데 배운 내용 한 10문제 범위 내에서 4, 5개를 틀렸어 그럼 그땐 고민이 돼요 어 잠깐만 내가 거쳐왔던 개념마저 잘 안 돼 있으면 앞으로 어떡하지? 그때는 불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10문제 필요한 10문제 풀이에 필요한 내용을 공부를 했고 10문제 풀이에 필요한 문제를 정리하고 들어갔는데 10문제 맞혔다 그럼 됐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야 점수가 이게 뭐야 꼴랑 30점이 뭐야 50점 만점에 그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해설강의 듣고 남은 부분 어떻게 공부할 건지 선생님이 3월 학평 해설강의도 다 준비를 해드릴 거니까 그게 뭐 아주 뭐 6월 모의평가 해설처럼 분석하고 해설하고 정답률 하나하나씩 이런 것도 별로 필요 없을 만큼 3월 학평은 원래 좀 평이합니다 한 번쯤 정리했던 친구들에게는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해설강의를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석은 선생님이 해요 우리 연구실에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시험지만 가지고 해설강의 들으시면 될 거고요 우리 적자들의 1등급과 만점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는 방법 나는 뭘 할까 그냥 인스타그램에다가 우리 제자들 응원해요 시험 잘 봐요 이게 아니고 좋은 교제와 강의 내용과 응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공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거죠 분석은 우리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편히 문제 푸시고 해설강의를 들어달라 같은 맥락인데 이건 확실합니다 선생님이 뒤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지만 6월 모의평가에선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것까지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6월 모의평가도 그냥 대충 풀어 9월 모의평가에 성과를 내야 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6월 모의평가를 1차적인 딱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3월 학평은 그에 대한 과정일 뿐 3월 학평 분석 및 해설강의에서 또 두팔별 여러분들을 맞이할 거고요 그때 시험진을 꼭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껏 푼다 맞죠 다 맞힌다 아니에요 공부한 만큼 맞힌다 선생님 다 공부했는데요 다 맞히고 굳이 다 못 맞혔다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 선생님 제가 30점 받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무 걱정하세요 어떻게 설득할까요 전 여러분이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직접 통화를 통해서 아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직접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라도 아 괜찮아요 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책임질게요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절대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최적과 우리 연구실이 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우리 제자들 응원하고요 다음 해설강의 때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점심을 여 RS1은